1.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필립 이한 씨가 쓴 책인데 오래전에 나왔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에 대한 애정을 잘 담아낸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잘 모르겠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선 교회라는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교회, 우리나라 말이 갖는 이 한자어는 교회라는 의미를 사실은 잘 담아내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말 그대로라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인데 교회가 가르치는 모임은 아니죠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치, 발음이 좀 그렇죠 철치, 철치라는 말은 사실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표현이 교회론적으로 조금 더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원문인 헬라 말에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이루어져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아우로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 클레시아라는 말은 콜링이라는 뜻이에요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 자 그러면 일단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었을까요? 그거는 명약관하게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철저한 분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컷오프 다시 말해서 끊어져야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를 혹은 제도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굉장히 레디컬한 진보적인 혁명적인 표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종교 기득권자들 한복판에 서서 이 성전을 헐자 이건 오늘날 어떤 유사한 충격의 표현인가 하면 교회다 없애자 이런 표현하고도 맞먹는 충격입니다 동의가 되나요? 교회를 없애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과격한 표현보다도 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성전 헐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간단한 함이 된 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구속의 교획과 하늘의 교획이 그대로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정의한 성전은 뭘까요?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앞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 과격한 분노의 표출은 우발적이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된 분노입니다 그리고 의도된 표출이에요 뭘로 할 수 있죠?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굉장히 의도된 분노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어떤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물은 집에서부터 준비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사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볼일 벌다가 허겁지게 왔겠죠? 거기서 파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뭐가 무너져 있는 겁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공간만 붙들고 있는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전부 누구의 혈통인가 하면 당시 종교 기독권자들의 다 피부치들입니다 여기서 매점 하나만 확보가 되면 만세 반석처럼 대대로 먹고 살고 그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한가운데는 지금 종교의 권력자들이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둥지를 틀고 기독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 헐자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성전은 헐어져야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이 될 텐데 그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이 성전을 헐다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될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헐어져야 됩니까? 성전이 헐어져야 됩니다 성전이 헐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성전이 지금 형성되고 지어지고 있어요 많이 둥지를 틀고 있어요 이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압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다 열거할 수는 없고 한 사건만 열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과부의 두렵돈 헌금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도 성전 입구에서 벌어졌어요 한날은 예수님이 그 성전 입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서 드리는 헌금의 행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렬 가운데 아주 눈에 띌 정도의 남루한 옷차림에 과부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렵돈이 들려져 있어요 두렵돈의 액수는 어느 정도 불량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저녁 한 끼 먹고 남은 손 터는 그런 아주 보잘것 없는 액수입니다 이게 두렵돈이에요 그런데 이 두렵돈은 그 본문에서 보면 계속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 아니? 가난한 과부가 이 가난한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도 여러 형편의 가난한이 있습니다 생활비 겨우 되는 정도 가난한이 있겠고 또 생기비 정도의 가난한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을 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헬라 말에 쓰여진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절대 결핍을 얘기합니다 이 돈 헌금하고 나면 오늘 저녁은 당장 굶어야 되는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걸 홀라당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넣었고 이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 이걸 한국교회가 얼마나 오용하고 악용해왔습니까? 특별히 예배당 건축 앞두고 부자들 호주머리 털어내는데 이보다 좋은 본문은 없어요 과부도 다 냈지 않느냐? 가난하지만 부자들 조금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호도하기에 얼마나 용이한 본문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써서는 절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 성전 입구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주도하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헤롯이 도대체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성전을 왜 지었느냐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유대 총동으로 군림은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까다로워요 항상 불안해요 테러가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종교적인 동기밖에 없어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줄을 잘 앓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위치에다가 땅을 얻어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몇 입 가지고 짓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재정이 들겠죠? 그 재정 다 누가 됩니까? 백성들이 낼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쥐어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짰을까요? 그렇게 쬐쬐하게 헌금해가지고 자식들이 복 받겠어? 그러니까 사고 나고 병 걸리고 안 되는 거야 이거 듣기 싫어도 한 열 번만 들어보세요 종교성을 가진 약한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가는 거죠 이건 아주 교묘한 종교적 폭력이죠 악이에요 이런 일들이 근현대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까? 이게 전부 기독권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온 본문인가를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암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즉 이 말은 이 두렵돈마저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구조적으로 시대적으로 몰아간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본문이에요 과부가 다 냈으니까 부자들 좀 더 내라 이쪽 초점이 있는 본문이 아니고 서기관들은 시대적 역할이 뭡니까? 과부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 지어져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시대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다고요 오늘 이거 내고 나면 당장 굶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을 수 없었던 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시대적 악, 구조적 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 종교 상황이었어요 이런 성전 헐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뚝뚝 흐르는 선열이 선명한 피로 갚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의 죽음을 기초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던 죽음을 걸고 세우기를 작정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궁금한 표정이 아니세요 궁금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가 자막을 좀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띄워주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거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 하셨나요? 베드로가 이 앞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즉 사람의 이성이나 똑똑함으로 깨달아진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뭘 칭찬한 겁니까? 신앙 고백 자 교회에 피로갑주고 산 주님의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입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교회 그림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이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주는 메시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어디서 잘못될까요? 신학에서 잘못됩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설교를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설교가 왜 그러냐 설교가 타락했다 설교의 타락에는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입니다 설교의 타락은 어디서 오냐면 신학의 부재에서 옵니다 신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설교 그 초점은 펠트니드에 출발을 합니다 현장의 피로가 뭐냐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설교가 뭐냐 설교가 거기서 출발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코미디가 되고 희극이 되고 농담이 되고 사람만 모이면 좋은 설교예요 정말 그럴까요? 스레반이 설교하고 나서 돌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속에 돌든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설교가 꼭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개중에는 좋은 설교도 있겠죠 소위 미국제 보금에 익숙해서 실형주의 설교에 많이들 빠져 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신앙이 잘못돼서야 아니요 신학이 부재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향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길러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좋은 신학자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좋은 신학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한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좋은 목회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 어쩌면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모였는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을 채용할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논문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뭔가 이걸 반드시 봅니다 어느 신학교는 정기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언제 한 번 이 저녁 예배 시간 같은 때 이 사도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쭉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주문처럼 그냥 무심히 외우곤 하는데 그 속에 담겨진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 교회에 대한 설명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는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아예 무시하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18절을 한 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도 페트로스 그런데 헬라마를 보면 성이 달라요 이건 전혀 다른 반석을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이 반석이 왜 그랬으니까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세운다 그 말이 뭐를?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되죠?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했죠 첫째는 누가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이 땅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장로들의 교회가 되어 있고 단임 목사의 교회가 되어 있고 일부 기독권 세력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에요 처음엔 시작은 주님의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점점 숫자가 늘고 재정이 확보되고 교회가 소위 영향력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교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목회사일을 할 교인들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만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이냐? 모이는 수 두 번째 재정규모는 얼마나 되냐? 세 번째 단임 목사의 명망도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교회의 실력으로 척도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망했죠 그러다가 망했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100대 교회 절반 이상의 한국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외형이 늘어나고 제도적 교회로서는 커졌어요 체력이 부실하다는 걸 들켰습니다 언제 들켰나요? 리더십이 바꾸면서 원로가 물러나고 후임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차 확인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홍역을 치뤘죠 리더십 교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믿을 사람 없다 고가 열쇠 아무나 못 맡기겠다 그래서 아들들을 앉히기 시작합니다 세습을 하기 시작하죠 세습은 반칙입니다 두메산골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힘들고 외로운 곳에 갈 사람이 없고 올 사람도 없으니까 아들 등을 밀어서 놀아도 해야 되겠다 그런 세습이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고난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 또 억하니 아무 과정도 거치지 않았던 아들을 절제 밀어넣듯 앉힌다면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얼마나 깨어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뒷걸음을 쳐서 비민주적으로 그런 과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억지로는 아무 소리 못할 수는 있겠으나 누가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영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그럼 반칙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회사들이 교인들이 일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리 뭐 설교가 좋아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가 좋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가장 진저리 내도록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면 돈의 위력으로 교회를 하는 거 그래서 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돈이 일한 거지 사람이 일한 거지 두 번째가 한 부서나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좌지우지되고 일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피차가 조심해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예요 아직은 짬밥이 짧아서 마음대로 못해요 군대에서 짬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 20년 목회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20년 목회해 보세요 이거 내 교회다라는 생각 안 들까요? 듭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가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하면 공로주의 발상이 나오고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아주 무서운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승패는 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종말까지를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교회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구의 말이에요 약으로 말하자면 구의 말인데 스코어가 100대 0이에요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래도 안 져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100일 때 100으로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성에는 already 이미 끝난 싸움이 있어요 십자가 싸움이에요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있다고 이 과정에 교회가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제를 교회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해서 그렇겠지만 너무 교회를 걱정하세요 너무 걱정해요 한국 교회를 걱정을 해야 되겠죠 너무 무관심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망할 것 같은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들을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는 망하는 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부른받았는데요 이미 망했던 자리에서 부른받았어요 끝장난 자리에서 부른받았다고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운명적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당장 한국 교회가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두를 떠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좋게는 걱정이 돼서 그렇겠죠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결국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아무리 욕을 해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를 통해 가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리적으로 좀 뻔뻔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다가 뭘 맡겼나 천국 열쇠를 맡겼다 그래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불교를 믿다가 개정안전을 만드는 할머님이 기도를 하다가 관센보살 그러고 끝나요 실제 그런 할머님이 동영상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관센보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다가 끝에는 관센보살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관센보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뭘로 오셨죠? 온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주고 떼어줄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의 설명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즉 여기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우리가 적용적 해석을 하자면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교회의 권세로 주신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자훈련 개강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설계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본문이었어요 19절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너무 가는 쪽에만 강조를 해왔어요 이거는 앞으로 수천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늘 이거는 강조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원문의 진짜 주동사 본동사는 제자를 삼아합니다 그러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전부 분사예요 왜 가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왜 세례를 주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왜 가르쳐 지키도록 하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그게 본동사예요 어느 영국 선교사가 가라 가라 그래가지고 나갔다 왔더니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조국은 새로운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 지금 한국교회의 비슷한 그림이죠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조국은 선교지가 되어 있더래요 우리가 가는 목적이 뭐예요?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선교의 마무리는 그 지역의 영혼들을 뭐 하는 겁니까?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마무리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지상교회에 맡긴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네 가지를 공부했어요 주님이 이성전을 헐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럼 주님이 새로 만들겠다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신앙고백이 분명한 교회 신앙고백이 분명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누구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주님의 교회 내 교회 내가 세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3일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십시다 사람이 일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행스럽게도 성전적 요소가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거 겁내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눈치 안 채게 무너뜨리려니까 힘들어요 눈치가 채면 또 신경질 부리거든요 눈치 안 채게 좋은 정치도 눈치 안 채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정치예요 사실은 정치 얘기하면 또 혈압 올라 그러니까 그만두십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확신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뭘 맡겼어요? 천국의 열쇠 이게 뭐예요? 말씀 해석권과 말씀 전파를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 정말 길 잃은 자들이 신명나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소망에 이 시대의 새로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찬송가 좀 부를까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소망에 허락하신 말씀에 주가 질이 세워라 한 섬이 세워라 늦는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에 원살라 아무 근심이 없구나 생명세기 수사라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넣자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눈이 흘러나 목마를 짜리구나 주의 은혜 풍성하여 덩치고 덩치고 주의 은혜 내가 말한 시온 백성 개운 때 세상 사랑 이 밭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르며 거치만 내 밭에 주의 자녀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신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오락하신 말씀에 주가 질이 세워라 간섭이 세워라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에 원살라 아무 근심이 없구나 생명세기 수사라와 생명세기 수사라 모든 생명세기 수사라 언제든지 불러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눈이 흘러나 목마를 짜리구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부족함이 넘치고도 넘치고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개운 때 세상사람 세상사람 비가 되어 주의 찬송하리라 세상없는 오늘없는 다치만 내가 받아 주의 자녀만을 보니 영원으로 아멘 아멘 우리 그대로 서신처럼 눈을 감고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130여 년 전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원래의 궤도를 많이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상처많은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1교회가 그 선봉에 겸손히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탁하고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어지러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문을 나서는 것은 교회가 되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른다 하면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